우리 지금 어디에 나와있냐면 대만에 메이리따오 지하철역에 나와있어요. 메이리따오? 아마 이렇게 생각할거야. 지하철역을 왜 관광하러 굳이 오냐. 근데 여기 온 이유가 여기가 전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지하철역이래요. 아 그래요? 그래서 항상 이제 전세계에 가장 아름다운 지하철역과 10개 중에 꼭 여기 꼽히는 곳 중에 하나야. 그래서 여기가 굉장히 지하철역 자체가 되게 예뻐.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여기 한번 가보면서 일단 한국의 지하철이랑 어떤 점이 다른지 한번 다 보기도 하고 이렇게 한번 비교해보려고 왔어요. 입구부터 잘 되어있어. 입구가 장난 아니지. 원래 구멍에 막 되어있고. 어디 나는 처음엔 비술관인 줄 알았어. 입구가. 아크릴을 해놓으니까 이게 또 해가 비치기가 흐려져. 그리고 비같은 거 오면 딱 느낌이 좋겠어요. 맞아요. 딱 보이니까. 또 이제 보면은 저녁에 되면 여기 야경이 엄청 예쁘게 되어있어요. 그래 야경이 멋있겠다. 이거 타고 내려가볼까? 오 멋지다. 어우 입구도 깨끗하게 잘 해놨는데. 응. 우리 한국하고 조금 달려. 타이로도 고급스럽게 잘 붙여놨다. 벽 타이로. 까끗한 맛도 안 되어있네. 지하철 여기 설립하니 얼마 안 됐나? 깨끗해 되게. 어 이렇게 시에서 관리를 잘 했다고 봐야지. 와 이렇게 넓어? 그러니까 오. 와 엄청 넓은데. 여기 앞에 빨갛고 파란 게 여기 천장이 되게 예쁘게 유명하대. 음. 어디? 여기 천장. 빨갛게 파랗게. 와 멋있다. 이건 그림도 무슨 뜻인다? 응 그러니까. 바다의 상징인 것 같은데. 아 멋있다. 여기 봐 물고기. 응. 근데 여기 왜 이렇게 커? 왜 작은 데가 이렇게 많아? 근데 지금 여기 보면은 딱 봐도 뭔가 다르잖아. 그냥 일반 지하철이라. 응. 범위도 크고. 그러니까. 입구도 크고. 지하철이 아니고 어디 밑으로 가려고 하는 것 같아. 와 진짜 제발 이런 게. 한 시간마다 한 번씩 쇼 한 번 쇼를 해. 와. 아 이 자체에서? 그러니까. 밑에다가 쇼를 해요. 불빛쇼. 그래도 그거 이제 시간 맞춰 오면 그것도 보일 때. 이야. 좋네 잘 됐다. 응. 너무 좋았다. 미술관 같죠? 미술관? 나 이런 데 처음 봐. 한국이랑 비슷한 데 있어. 아니 없어. 한국은 딱 지하철 같은 느낌이 드는데 여기는 미술관에 온 것 같아. 근데 이런 데는 장사가 하나는 있고. 우리 한국은 막 이런 데가 막 너덜렬치지 않고 장사를 많이 하잖아. 근데 정의정도인 딱 된 것 같잖아. 근데 한국은 막 이런 데 막 다 까게 해서 막 뭐. 다 뭐 구멍판 빨고 막 음식판이잖아. 식당은 저쪽으로 가면 따로 이제 밥 먹을 수 있는 데 있고. 여기는 지하철 들어가기 전에 식당 같은 거 아니면 카페. 맛있어. 맛있어. 응. 공간이 엄청 높네. 공간이 엄청 높네. 미술관 같다니까. 미술관 같다니까. 다양한 게 있네. 여러 가지 종류가. 그런 거. 야경이 멋있다. 야경이 멋있어. 카페. 깔끔히 잘 놨네. 식당도 모든 게 다 깔끔하네. 사진이 잘 나왔네. 잘 나왔다. 덕사님 해봐. 붉기 때문에. 내가 잘 쓴 거라니까. 응. 사진 다 찍었어 이제? 응. 그러면 이거 지금 하나씩 줄게. 여기 되게 전체 표가 종이로 돼있어. 응. 카드로 나눠야? 이거 이거 바코드야? 응. 이거 바코드를 이따가. 어디다 써요? 이따가 여기. 되게 있어. 이거를 이렇게 딱 하면 이렇게 들어오는 거야. 되게 신기하십니까. 이거는 요금이 얼마야? 이거 800원이에요. 그러면 싸네? 그럼 가격이 여기 800원 정도니까 한국보다 훨씬 싸지거든. 그러니까. 한 가격이야. 저는 500원 정도. 우리는 1,500원 정도. 사실. 지하철 전체적으로 퀄리티도 나쁘지 않은데도 교통력이 엄청 좋아. 그러니까 착하네. 이 노란 구멍은 뭐야?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오기 전에 노란색 선이 있잖아. 여기를 넘어가면 음식이나 음료수, 물 마시면 안 됩니다. 금지? 아. 지하철에서 이볼볼리 먹으면 안 된다. 아무것도 먹으면 안 돼. 이 선은 여기서는 먹어도 되는데 여기서는 먹으면 안 된다고. 이 노란 선? 이 노란 선을 빚는다. 근데 이게 외국인들은 이걸 잘 모른단 말이야. 이게 나라마다 지하철 문화가 다르잖아. 특히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지하철에서 먹어도 돼야 안 돼. 오늘 먹어도 되지. 그렇지. 그래도 커피 같은 거 들고 타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는 아예 금지? 대만에서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 그래서 이거 되게 조심해야 됩니다. 여기 이 선 기준으로 들어가면 물도 마시면 안 됩니다. 아 여기 들어가네. 쉽네. 우리는 카드 긁고 들어가고. 여기도 엄청 높다. 800원 치고 내가 대접받는 기분이네. 깨끗하고 사람들이 다녀도 그냥 빨리빨리 안 나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 되게 먼가. 급한 거 같은 마음이. 빨리빨리 많은 행동의 지하철이. 우리들이 바삐 다닌다. 이 사람들은 참 차분하잖아. 이 나라에는 저기 있나? 여기 하얀 것만 보고. 하얀색 선 보이지. 응. 여기는 타는 거 이거. 여기는 내리는 거. 원래 우리 한국에서 줄 서는 거는. 여기로 이렇게 일자로 서잖아. 응. 응. 그렇게 되면은 뒤에 사람들 지나갈 때 힘들잖아. 아. 그래서 어떻게냐면. 줄 서면 그어놓는 거야. 아예. 그래서 이렇게 서면은. 통행에 방해 안 되겠다. 여기까지만. 응. 이런 식으로? 그럼 이렇게 줄을 센다? 이건 잘 됐네 진짜. 이렇게 해야 되겠네. 그럼 여기서 조금 사람이 막 가버리잖아. 그러면 안 되죠. 어. 이렇게 놓고 좋네. 그러면 이 선은? 이 선은 이제 너무 길어지면은. 두 번째 라인이 여기로. 아. 두 번째 라인이야. 또 길어진 거? 응. 근데 항상 이제 설 때 우리는. 우리는 이렇게. 쭉. 그러면 막 그 사람 사이로 막 다니잖아. 그. 이런 거는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 우리 한국 사람들은 길게 막 저렇게 서 있잖아. 그럼 내가 어디로 저쪽 노선 갈 때는 막 사람 사이로 가야 돼. 맞아요. 여기에 지은지가 역사가 되게 깊어. 15년. 15년. 이제 나는 이제 지은인 줄 알았어. 되게 깨끗해. 엄청 깨끗했죠. 엄청 깨끗했죠. 아마 음식들 여기에서 안 먹어서 그러실 수도 있어요. 응. 우리 한국 사람들은 대부분 테임 커피 들고 있어 막 이렇게. 이렇게. 아. 안 부딪히지지. 나와볼게요. 그렇지. 이 산이 이렇게. 이 산이 이렇게. 휘어졌어? 응. 휘어졌으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반대다거든. 그러면 이렇게 앉아 있잖아. 그러면 지하철이 붕기잖아. 그러면 막. 타인하고 나고. 가까이 돼. 근데 이거는. 살짝 이렇게 돌아와서. 타인하고 별로 이렇게. 거리가. 자동으로 멀어지게. 딱. 이렇게 해놨잖아요. 이거. 참. 굿 아이들. 네.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이렇게. 보면 빗자리 좀 많이 남아있잖아. 우리는 서로 앉으려고 나를. 맞아. 나이 든 형들은. 나이 든 형들은. 젊은 사람들은 안 앉으려고 나를. 응. 청소 깨끄만 하면 잘하네. 그러니까. 청소는 막 그냥 그렇게 깨끗하게 물로 해보니까. 깨끗해. 유비가 깨끗하잖아. 엄청 깨끗하게 깍고 그래. 청소를 계속 이렇게 한가봐요. 청소를. 응. 한국같은 아침 저전거만 하잖아. 오늘 대만 지하철 처음 타봤는데 어땠어요? 지하철이 되게 깨끗하고. 음식 먹는 사람도 없고. 환경 주의가 이렇게 정리가 잘 되고. 참 좋은 것 같아. 지금도 눈을 계속 청소하고 있네. 계속 청소하고 있고. 깔끔한 것 같아. 어. 냄새도 안 나고. 입구보트가 확 잘 돼 있고. 이렇게 분수대도 이렇게 있고. 참 잘 돼 있더라. 그런데 또 내려가서 보니까. 넓은 광장이 이렇게 돼 있었고. 진짜 너무나 이게 잘 돼 있어요. 깨끗하게. 함께하는 상식의 중간에 주문해 본 적은 오랫동안을 많은 관심이 없어서. 조금 더 가까이 있었고. 1붙동안에서 구상으로는 아직도 없지 않습니까? 정말 люб힍하게. 그리고 오늘 영상의 상식이author이 מק consigo 생각하네요.